학교폭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시절에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, 또 일부 학생의 국한된 얘기다,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인데요. 학교폭력이 본인과 또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번 뉴스 보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.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상주 모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밝은 성격에 상위권의 성적을 내며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러나 1학년 입학 직후부터 동급생 B군한테 폭행을 당해왔습니다.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지만 쉬는 시간 교실로 찾아왔습니다.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. 너무 세게 때린다. 너무 아팠어요. A군이 기억하는 폭행 횟수는 393회. 3학년 들어 덜해졌지만 학교 가는 날은 거의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. 친구를 통해 B군을 알게 된 사이지만 폭행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. 참다 못한 A군은 지난 9월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털어놔 B군은 전학 처분을 받았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용기를 내 신고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. B군은 자주 때린 건 인정하면서도 처음엔 장난으로 건드린 수준이었고 약한 정도의 폭행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학교와 경찰은 밝혔습니다. A군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알렸다는 낙인이 찍힌 채 상주 지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